이 시간은 휴고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변종길 교수님께서 휴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시면 좀 더 명쾌한 해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론에 관해서 자유의지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종말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에는 세대주의 종말론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특히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비성경적인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가 특히 재림주 또 가짜 예수님이 많은 이유가 특히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많은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문제점은 특히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런 종말론에 일어난 일들 여러 일들을 계속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해서 계속 불안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환란을 안 받는다. 휴고된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면서도 갑자기 너희들은 환란을 받지 않고 휴고된다. 이렇게 하니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정화라는 말도 있지만 해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대환란에서 들림을 받아서 아무런 고통 없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불안 조장, 카타르시스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변정일 교수님께서 여기 다른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여기 2006년 2월 14일 부산 3일교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종말론에 관해서 일필을 하셨어요. 여기에 말씀을 하실 때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내용들은 전천년서를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특히 고신교단은 신학적으로 개혁신학,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구라파의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무천년설, 그러니까 교회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전천년설을 외면하지 않는다. 배척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나누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왜 그렇느냐. 입장은 무천년설을 가지고 있되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의 종말론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에 관해서 하나의 키워드로만 계속 몰아붙이면 그 하나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성경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관련 지어서 이쪽도 생각해 보고 저쪽도 고려해 보는 겁니다. 여기 먼저 휴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자료를 가져온 건데 변종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휴거라는 용어가 문제다라는 거죠. 휴거는 랩체어라는 건데 세대주의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원래 개혁신학 안에서는 휴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휴거라는 말 자체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을 굳이 떠올리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환란을 받지 않아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걸 휴거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와 다르냐 다시 말해서 세대주의에서는 휴거된 후에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 역사가 계속되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을 한 번뿐이다 세상 역사 끝에 일어나는 일이다 단해적이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김재성 박사님께서 휴브라는 단어의 어원이랄까요 그 출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들려라는 단어에서 헬라우의 하르파게소 메타 여기에서 라틴어를 번역할 때 라피에무르로 이렇게 라틴어로 말하고 이걸 영어로 옮길 때 랩처 아까 위에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종일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여기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끌어올려 이 말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최종 재림 때 마지막 그 오실 때에 한 번뿐이고 세상 역사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휴거라는 말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대려감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휴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영혼을 결합하여서 새로운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또 부활한 육체와 완전히 성결해진 영혼이 만나 다시 헤어지지 않는 결합을 하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그때 예수님의 그 재림 시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 땅도 다 변하고 우주도 변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게시록에 와서 게시록 4장 1절 세 번째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도 역시 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인데 천상세계의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성령께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직접 하늘로 올라간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성령께 감동이 되어서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휴거되어서 여기서 영광을 누리는 그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의 세계의 일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휴거와는 관계없다. 게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뜻이 휴거가 아니라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다. 또 네 번째로 게시록 7장 1절에서 17절도 14만 4천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할 때 땅에서 속량받은 자들 게시록 14장 3절 말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에서는 14만 4천 이런 것을 문자적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총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14만 4천 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환란은 아담의 범죄으로부터 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 예를 들어서 7년 대환란 이렇게 자꾸 강조해서 몰아갈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환란이 있었고 지금도 환란이 있다.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상에 많이 있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시면서 큰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가난한 땅에 있을 때도 큰 환란이라고 말했어요. 주 1세기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치아에서도 큰 핍박이 있었는데 게시록 7장 14절은 그때의 핍박을 염두에 두고 큰 환란이라고 말한 것이다. 변종일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말 직전에 7년 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변종일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년 대 환란이나 휴거나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게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에서도 역시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통 이 구절도 휴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11절에서 3일 반 7일의 절반으로서 환란의 때를 상징하고 또 12절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하면서 휴거를 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겠습니까? 악한 세력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의 교회를 향한 그 공격은 결국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어로 말미암아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회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시 여기 게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도 휴거가 아니다. 교회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회화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게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것도 공중에 휴거 내어서 누리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역사가 끝나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뻄의 그런 재회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은 정원한 상태에 있는 우리 신부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함으로써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결합 연합 충만한 교제 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일치가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듯이 휴거에 대한 이런 여러 이런 성경 구절들 그죠. 결국은 휴거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7년 대 환란 가도 역시 그런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환란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무천년설 하나로만 쫙 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서로 상호 보완하고 참고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보다도 잘못된 종말론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휴거나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7년 대 환란에 대해서 잘못 말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뭘 조장한다고요? 불안을 막 만들어내고 조장해서 갑자기 너희들은 휴고를 받아서 그런 환란에 환란으로부터 너희들은 면제를 받는다. 그런 카타르시스 세대주의 이 종말론은 카타르시스를 조장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늘 깨어있어라. 핵심은 거기죠.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각자 맡은 일에 성실히 감당해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론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끝이 무엇이냐 종말이 무엇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인간론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말론은 뭐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영원성 우리 존재의 결말이 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적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해져야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7년 7년 대활란 휴거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또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맡던 것들을 충성해가는 거 그게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또 살아가는 삶의 사명과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언제 휴거 받느냐 언제 7년 대활란이 올 것인가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가는 또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